오늘의 만선 제목은 다 비치빠뿌 자, 네가 갈아. 내가 앞이다. 그리고 내가 더 작게, 얼굴을 작게. 선배, 얼굴을 작게 한다고 해서 선배의 얼굴이 작아지는 것 같아. 아아아아아아악! 인마! 너 작죠, 인마! 이 새끼! 이런 분은 어디있어? 윤희 선배가 지면 나 하루동안 선배? 오케이! 윤희 선배! 오, 윤희야! 오, 윤희야 이러고 있어! 진짜, 너 진짜 맞아야되겠다. 진짜 맞아야되겠다. 저기로 들어오면 돼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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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굿! 뭐야, 아이콘 나랑 비슷한 거네? 어, 색깔만 다르네. 우리 커플이네. 어, 응. 우리 커플, 우리 커플. 그런가? 선배 별로예요, 나랑 커플인게? 커플이라기보다는... 선배랑 후배인데, 아무튼. 아니, 선배랑, 선배랑 후배도 커플이 될 수 있죠, 선배. 에잉? 그건가? 응, 당연하지. 낼 수도 있는데, 커플는 아직은... 아, 난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짬 차서 와라. 선배,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게임 야추 할까요? 선배 해본 거? 응. 오케이. 녹화 한 번 진행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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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제 오늘은... 이거 뭐지? 51가지의 게임! 51가지의 게임! 같이 타베랑 같이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케이, 오케이. 컷! 비즈니스, 오케이. 유, 유하! 야추는 포커와 유사한 일명 족보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한 라운드에 다섯 개의 주사위를 최대 3에 던질 수 있고, 주사위를 던진 후 원하는 주사위는 킵하고, 나머지 주사위를 던집니다. 족보에 맞게 주사위 눈이 뜨면 점수를 획득하고, 점수판에 점수를 기록합니다. 다섯 개의 주사위 다 똑같은 눈이 나올 시 야추라고 하며, 매우 큰 점수를 획득합니다. 최종적으로 점수가 더 높은 쪽이 승리합니다. 7, 4, 5, 6, 9, 8, 9, 10, 1, 8, 9, 10, 1, 8, 9, 10, 1, 8, 9, 10, 1, 9, 10, 1, 9, 10, 1, 9, 10, 2, 9, 10, 1, 10, 1. 선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집중, 집중 못하게.. 어? 잠깐만! 4가! 이건 2가 좋나? 선배 제가 또 운이 좀 하나 좋거든요! 어... 아 선배! 어... 못타지마! 아 이거 어때? 이게 저거는 저... 뭐해 선배! 아니 선배 그래도 육 두 개 나왔는데?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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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데? 좋은데? 어? 윙크 나와라! 나와라! 오 형님! 오 형님! 후... 다행이다! 아오... 아 이러면 킹만 한거 같게 돼 이거는 듀스다 듀스 세게 다시 돌려 오케이 선배 믿고 가요 듀스 이거지 거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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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유스럽네? 난 놀리는 거니? 아이 선배 이정도는 뭐.. 예상.. 예상 아니다! 아아 진짜.. 오케이! 어? 4놀이나? 어? 어? 4나왔는데? 심상치 않은데? 하잇! 아니 이게 된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선배 사기치지 마요. 역시 이게 선배야. 선배 사기치지 마요. 선배야. 어 이거 이상하다? 선배 저도 운 만만치 않거든요. 와 짜증나. 그럼 그럼. 2 3 4 2 3 4 5 나오면 되는거지? 콜! 6! 정답입니다. 됐다! 가! 아 내가 말해도 된답. 누가 말을 해도 된대. 아 이거 불렀어야 했는데. 아 이거 불렀어야 했는데. 아 선배 이거 아 다비가 어? 말을 안 하니까 바로 나오네. 봤어? 제가 봐드린 거에요 선배. 아시겠어요? 카비 사과는 다비를 보고 있어. 어? 어? 선배 에헴 아 이거 괜찮아요 선배 나 좋겠다라고 말 안했는데 갑자기 괜찮아요 아니 선배 괜찮아요 선배가 질 거니까 뭐? 활브 오케이 활브 활브 어 뭔데 뭔데 아 저 뭔데 어 저 뭐야 야 너 다비야 너 뒤에서 뭐하니? 니서쿠 움직이고 있지 너 하하하하 저저도 주사 니서쿠 움직이고 뭐하니? 그런거 하지마라 1 2 3 5 4만 나온다는걸 그거는 6번에 1이잖아 그러면은 2번에 더 하하하하 선배 어떡해 아니 게임이 날 돕는데 아니 이거 이거 뭔데 오카가 지금 한데 또 오카야? 1 1 1 3 1 다시 1 1 어 나쁘지 않아 아니 선배 그걸 1 하게요 컷 아니 선배 아니 선배 왜 아니 선배 5를 갔어야지 아까 5가 2개였잖아 아 진짜? 5 2개 있었어? 어 어 어 그랬어? 선배 멸망 아니 아직도 모르잖아 아직 몰라 언니 본인이 멸망을 자초했죠? 어? 그만 놀려 야 선배야 선배 그만 놀려 적다니 해 아직 게임도 안 끝났고 저번째야 저번째 못돼 그만해 못돼 못돼 바가지가 뭔지 모르지 웃으면 이렇게 위험하다 지금부터 연습하죠 타비 선배 타비야 못돼 유리 선호해 유리 선호해 이거 선배가 저 이기라고 한판 져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아 이거 선배가 봐주는 거네 나 25시간 반소촌인데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 그치 아직 안 끝났어요 그치 응 아직 안 끝났 아 해 어 이제 말 놔도 되는 건가 유 윤희야? 윤희야 야 뻔바데 야 뻔바데 아직 안 끝났잖아 다시 고고고 다시 고 요새 오오오 아니 이게 진짜 나온다고? 선배 사기치지 마요 사기치 내가 아까 이겨놓고 뭐 사기요 으하핰 누가 또 사기쳤잖아 리로다운블 나는 쳐도 돼 선배는 안 돼 아 황 보통 반대야 인마 선배는 괜찮고 금유를 안 되는 게 많지 아니 이 세상은 뭐라 넘겨 보통은 반대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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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기고 말거야 그렇지 6 6 6 6 개까지 2 3 그렇 까비까비까비 입이 나왔지 아무 입이 괜찮아 육먹으면 돼 숙제하면 돼 선배 그렇긴 하네 도톡하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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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제가 좀 똑똑하긴 해요 그쵸 난 집전전 저거 운전 무시하는거 같은데 이거 2부터 해야되겠다 과연 2가 먼저일까 3 어 잠깐만 어 너 하지마 목소리를 내지마 어! 같은 거 나오지마! 나 프루하우스 간다! 2 아니면 3에 나오면 되는 거지? 어? 이걸 프루하우스 먹는다고? 어? 근데 너무 숫자가 약한 건가? 어? 그건가? 어? 어? 그게 맞나? 도연이 있으라고 말을 안 틀어? 도연이 있으라고 뭔지 몰라? 도연이 있으라고 말을 안 틀어? 알지? 일본어로 알지? 일본어로 알지? 일본어로 알지? 유 샷토 아웃! 영어로 샷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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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이 나와야 되니까 1 2 3 아닌데? 뭐가 아닌데? 아무튼 아닌데? 이 사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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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요또 어? 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럴 때는 5를 가야지 제일 높은 숫자니까 오케이 그리고 오? 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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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야! 하하하하 나 너무 했잖아! 나 너무 했잖아! 다비야! 마이크가 켜! 이 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개 위기 마이크를 켜! 마이크를 켜! 하하하하 선배 선배가 지금 다 웃고있었어 웃고있었어 하하하하하하 으아 너 망했어 어? 선배이 망했어? 왜 어딨때 너 너 때래야? 너 때래야? 언니 왜? 왜? 왜 나 때문이야? 사람으로 섞여서 이기는 게임이 맛있니? 맛있잖아 아까도 뭐해? 오 진짜 이거 말이 돼? 나도 선배 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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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이거 유쿠 유쿠 그리고 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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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지? 난 조적고리 안돼 아니야 그거 아니 이 바보야 저걸 저기다 넣으면 어떡해 그래? 나 혼수 받고 했어야 됐었어 나 채팅지 안 받고 했었잖아 그러면 재미 간다니 될까봐 나는 사가지가 있거든 근데 너는 없어 아니 선배 왜? 없을 때도 있어야지 맨날 있으면 매력 없으니까 난 너 속였잖아 아니 언제 속였어? 속에 질이 높은 순간 있어? 속에 막힌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선배가 속은 거잖아 속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진짜 진짜 너 데뷔해서 몇 개월이 됐다고 그러니? 지금 몇 개월인데? 두 달? 어 두 달? 이러고 있어 나 오늘은 이거 시작했다고 오늘도 안 봐주네 선배 봐주는 게 어딨어요 아니 안 봐줘도 혹시 몰라 아직 이길 수도 있어 어 그런가?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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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빠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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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좋은 거 맞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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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 먹어야지 프라 이제 와서 도와주고 하면서도 빨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고 하면서도 빨리 도와주십시오 아니 선배 아니 선배 의심하면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데 이제 이기는 거 확정 보이니까 다 착해지는 거 봐 진짜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진짜 이것은 ойти 죄 마우자 사사 게오 사사 게 오 신도 다시 해볼게요 어? 어?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어? 어 미국 아니지 어? 아니 끝까지 편하게 될 거면 끝까지 디를 하고 야추무 아gage 하 exists 평화로운 수 4잖아 이거 응 아니야? 선배 망했어 아니야 마지막에 나올거야 이걸 희망을 버리지 않아? 오케이 제발 여기서 야초 안나올거니까 아니야 안 나와 진짜 나와 안 나와 아니? 여기에서? 아니? 3 3 3?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안 나와 안 나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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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둘 다? 아까웠어 왜? 이게 옳게 된 결과다 이게 다른거 탑이다 다른거 알겠어 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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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알겠어 다른거 알겠어 네 너무 티